아 우리 러스트하는데 지금 그냥 잘못 걸려가지고 지금 우리가 고구려를 세웠는데 고구려 멸망시켜준다고 지금 다른 나라들이 쳐들어오거든 그게 걔네들 누구야? 아 근데 뭐 그 있는데 근데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천양이가 옆에 살거든? 근데 우리를 자꾸 공격해 얘가 지금 우리가 지금 서버에서 테러를 당하고 있는데 같은 BJ로서 같은 클럽원으로서 얘가 없어 진짜 얘네 얘네 말이 안 돼 그냥 말이 안 통하거든? 천양족 어떻게 할까? 한번 같이 합쳐서 멸망 들어갈까? 우리 편한테라도 얘기를 해봐야 돼 아 그래 알겠어 구멍아 마음 열어준 걸로 알게 아 통화가 안 좋아서 잠깐 끊을게 어 됐다 아 나와봐 어 어제? 아 지금 구멍이는 무조건 도와준대 응 나와봐 야 나와봐 구멍님이 우리 도와준다고? 야 구멍이 방송 가가지고 아 구멍이 방송이랬다 천양이 방송 가가지고 조졌다고 얘기해주세요 지금 다 도와준다고 건드리면 안 건드리는 게 낫지 않겠냐고 진지하게 얘기해 가서 내가 이는 것처럼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맨드 치는 것처럼 어 야 천양아 나와봐 나와봐 새끼야 야 나와봐 야 나와라 야 양아치 쪽 나와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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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야 나와봐 야 하나 앞에 나와봐 하나 앞에 나와봐 아 무슨일이세요 일단 열어 일단 열어 일단 열어 아이 이렇게 강렬하게 화나신 상태로 해갖고 열러가 하나 앞에 님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하나 앞에 님 하나 앞에 님이 생각했을 때 저희가 화가 안나겠어요? 네 일단 그 왜요? 그냥 사람으로서 기본적으로 생각했을 때 화가 안나겠어? 네 네네 그쵸 이거 솔직히 마음속으로 인정하죠 천양인데 말하고 싶진 않아도 저건 그냥 명존스의 각이에요 저건 그냥 아니 노사망님의 그 죽음에 관한 거에 대해서 따지려고 오신거죠 어 지금 얘기할 때가 아니야 우리집이야 우리집? 아니요 당나라 옆에 살렸거든요 잠깐만 아니 저희가 지금 청장님의 공식적인 입장은 모르는 일이라고 하네요 이런 개 사가지 없는 왜? 아 잠시만요 야 우리 천양이한테 총 맞았지? 분명히 봤어 천양이라고 네 아 하나 앞에 님 저희 지금 안그래도 심란한데 개 짓거리 하지 말라고 전해주세요 개 진지하다고 예 아 그 옆에서 안 도와주실거면은 천양이한테 안 도와주실거면은 건드리지 말아달라고 얘기하세요 예 그 안그러면은 그 그 둘 중에 클럽원 중에 한 분은 나가게 된다고 아니 멸망전? 아니 클럽 멸망전 저 할 얘기 다 하고 왔습니다 잠시만요 아 진짜 세게 나오셨다 강경한 입장이다 추방전인데 추방전 알겠죠? 어? 아 뭐야 구멍이가 지금 천양이랑 동맹을 한다고야? 뭔 소리야 이건 또 누가 근데 자꾸 집안에다가 문 열어놓고 그 아식스님 살려주십쇼 저희 저희 죽습니다 저희 그냥 숨만 쉬겠습니다 총 20자로 드리겠습니다 왜? 주변에 인간 쓰레기들 뿐입니다 재활용이 안됩니다 살려주십쇼 다 녹화까지 뜹니다 살려주십쇼 굳이 저희를 지셔야 되겠습니까 룬님 룬님 계신가요? 그 힘들다 천양이 방송 같이 보고 있는데 천양이랑 구멍이랑 연합 확정이라고요? 근데 구멍님은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와 구멍이가 어저께 레인보우 식사일 때 천양이 너무 싸가지 없어 마무냥 한번 먼저 치자라고 먼저 나한테 제의를 해서 아 나 여깄지 사람 안 믿어 내가 오늘 마무리한 건데 차라리 지나가는 두께를 믿지 사람은 안 믿겠다 내가 진짜 내 지나가는 곰을 믿는다 지금 빨리 구멍이 전환하세요 끼어들기 하세요 끼어들기 아니야 됐어 동생들의 잘못은 내 잘못이야 맞아 형이 머리 박고 있어 방 안에서 아 야 쟤 죽여버려 개같은거 다 터뜨려버려 그냥 저거 내부에 있다고 내가 아식스다 되냐? 내가 아식스다 아식스 만세 미치 죽여 안돼 잘못했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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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활하지 않습니다 집안은 봐 너무 힘들다 예정 반동본자는 첫겨내야죠 빨리 나쁘지 않았어요 아 아깝다 반란을 일으킬 수 있었는데 체안이 목소리인데 이거? 누가 체안이 방송 보고 있는데? 야 누가 천양이 방송 보고 있어 이거 씨 내 통자 있는 거 아니지? 야 아냐아냐 이거 스파이하고 있는거겠지 미터 스파이크야 이거는 이거는 그냥 멘탈 날렸어 이거 한번 돌로 머리 찍어야겠다 누군가 나도 야 저기 그 자진출두해 방금 누가 누가 천혜의 방송 봤어 야 아닙니다 접니다 누구에요 이스터즈님 예 왜 보셨어요 잠시 한거겠지 저분 아식스팀 아니야? 뭐라구요? 한 번 아 저쪽이 살거 같아서 저쪽으로 붙을까 말까 판단하시려고 외교 정서가 필요하셨어? 아니 아니에요 궁금했나 본데? 구멍님이라고 그거 지금 가이 더 만들 수 있어요? 네 잠깐만요 야 사망아 둘 다 똑같은 놈 난 이스터즈님은 믿어 비록 비수를 꽂는 날이 있어도 이스터즈님은 믿어 근데 난 못 믿고? 너는 원래 안 믿어 어 뭐야 뭔소리야 이거 얘는 그냥 매를 벌어 그냥 야 총알 아끼지마 죽여버려 자세 왜 이렇게 더러워 어우 자세 너무 더러워 자세 더러워서 못 보겠어 아이씨 죽을때도 저렇게 죽을래 피 좀 채야겠다 개웃겨 아 이래야지 게임답지 이 맛에 너스트합니다 지금 외부에서 노동하시는 분 누구죠? 저요 비카님 혼자죠? 네 그리고 로스트님 네 루니아 지금 필요한 자원이 있어? 됐다 나무가 많이 필요해요 지금 170초가 필요해요 나무가 지금 나무 비카님 가지고 왔어요? 아니요 아까 들고다 죽으시지 않았나요? 그러면 사망아 너는 나무 갔다왔어? 어 나 갔다왔지 그 나무 지금 그러면은 단체 나무 좀 캐와 응 150초만 기다려 바로 나갔다 올게요 그럼 어 다들 지금 일단 나무만 한번 캐와 돌 캐오지 말고 주변에 나무가 없어요 돌정대 일단 나무 좀 캐오고 돌정대 가자 아 나무를 만 만이천개 정도 캤는데 지금 당장은 돌은 여유가 있는데 나무가 전혀 없어요 아 그래 나무 캐올게 나무 캐오자 나무 온정대 정문으로 나오세요 톰슨 놔두고 갈게요 어 다 다 잃을거 없이 나와 야 쟤 강퇴 좀 해 누구? 누구야? 더블유 아니 저 왜윤가 뭐 쟤 어 왜? 계속 헛소리하네 아까부터 어 보니까 저런 말 하신 적 없어요 어 저런 말 한 적 없거든 지금 구멍님이랑 최장님이랑 어 그냥 날려 쟤 거 아 블랙헤스 블랙헤스 네 아까부터 아까부터 계속 양쪽에서 저지랄하네 그래서 제가 확인한거에요 아 이스터진 아 역시 타스가 중신 어 그거 때문에 계속 보고 있었는데 아니야 저 배신한거만 했는데 걸린거에요 이스터진 아 지금 차이님 방송에서도 블랙헤스 먹었네 저사람 하하하하 양 옆에서 아주 그냥 양쪽에서 이간질하고 있었는데 계속 혹시 저사람이 그사람 아니에요? 아 그러면 연합 안한거야? 어 안했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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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저가 꼭 친구 친구 사이에도 전운 애가 있단 말이야 네? 여러분 아침 드라마 보지 마시고 해 러스트 보세요 조만문 유튜버에서 아침 드라마보다 더 뺨치네요 네 이게 막장 드라마보다 더 재밌습니다 여기 보시면 진정은 막장 드라마야 음 요렇게 하고 응 요렇게 하면 많이 설치할 수 있어요 그래요 로스트님 어이 씨발 어이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 저런 싸가지 없는 새끼들 저거 이씨 예? 야 씨바희바라 있지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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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야 저거 저런 싸가지 없는 놈도 저거 이씨 희바희바 희바 대형 사격해? 아 아 진짜 쟤넨도 어떡하지 저거 진짜 아이고 자일리토 한개 씹었네 야 저거 위에는 머리 날려버려 저거 대형 사격해 저거 아 안되겠다 총 들어와야되겠다 호나프의 어린이들은 자기전에 자일리토를 씹습니다 휘바 아 요지 욕한거 아닙니다 어 17초 남았네 이런 호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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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려왔다 호박 먹으러 가야지 어? 우리 나 총 옮겼어? 어 네 위층 아 위층은 내가 보면 안되는데 우리 테러온다고 그래서 내가 일부러 안봤는데 마모님 창고 일단 마모님 창고 그쪽도 10호 수십개 쓰고 들어와야되요 어 상관없어? 네 부셔도 돼요 그래요? 봐도 돼요? 네 부셔도 됩니다 아우 계속 싸워 딱딱딱딱이처럼 어 나가지를 못하겠어 형 들어가기가 무서워서 캐고있어요 못 들어가니까 어디야? 몇 층이야? 앞으로 거기에 저기 오른쪽 철 철타워에 한 두명있고 집 위에 한 명있어 집 막장 드라마 될게임 어 상자다 오 오 여기 여기 북한 남한이 아니라 그냥 외나라야 쟤네들을 그렇다 나 계속 대응사격해 마라 아이고 제이치제이치님 고맙습니다 어떡할까 내려 대응사격해 마라 백개 감사드립니다 백개가 뭐고 대응사격 대응사격하고 대응사격하고 아 나는 솔직히 말해서 천양이 방송 보는 애들 이해가 안된다 시청자 무시 아닙니까? 진짜 아니야 아니 나 인성 더럽다라고 얘기하는거지 뭐 솔직히 그렇지 않아 안돼 조만간 우리 복수 해적에 한번 갑시다 저 아이고 퉁퉁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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퉁퉁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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퉁퉁퉁퉁퉁 옥상에 옥상에 아 그래요? 복수하고 싶어 야 바주카 한 대 가? 한 대 가 형 아까워 바주카 쏠려면 타워를 무너뜨리세요 한 번에 무너져? 타워 전멸하는 거 아니네 그럼 우리 것도 부술 거 아니야 아 여기 한 명 있네 근데 내 같은 시참이 안식순이 들어오는 거 아니야? 싸우고 있겠다 아 진짜 우리가 이런 애들한테 총을 쓰면 안 되는데 지금 총알을 낭비하면 안 되는데 아까워 솔직히 아 잠깐만 전화 좀 하고 올게 진짜 쓰레기야 폐기물급 쓰레기야 얘는 폐기물급 쓰레기 폐기물급 쓰레기 폐기물급 쓰레기 폐기물급 쓰레기 그럼 저냥이방송 가서 전화 좀 말해주세요 폐기물급 쓰레기 형 제 편이저 온다 제 편이저 온다는데 엠에너위 헤브건 피한아이 아니야 이거? 폐기물급 쓰레기 전화 좀 받으러 가요 전화 리얼 전화 리얼 전화 리얼 전화 여보세요 뭐 하신 거예요 아니 왜 자꾸 쏘세요 먼저 날라서 쐈다고 진짜 죽고 싶으세요? 아니 진짜 죽고 싶어 진짜 아니 진짜 쏘지마 진짜 걔 농담 아니야 진짜야 진지 걔 진지 너 너랑 너랑 그거 얘기하는 거 걔 다섯번째 넘어 음 아니 너는 너는 클럽원에 의리가 없어? 너는 내가 보고형이나 막구트형이어도 너가 이렇게 날 공격할 수 있을 것 같아? 아니 진짜 너는 그냥 있잖아 우리를 재미로 공격하는 거야 원유 핑계 대지마 뭐가 아니야 야 내부에 있는데 계속 몇 번을 쏴 너때문에 편집은 힘들어서 못하겠어 맨날 싸울 때마다 내가 짜증나게 맨날 편집하잖아 유튜브를 야 나 한번만 더 얘기하는데 방송으로 녹화한다 이거 나 한번만 더 쓰면 너랑 나랑 둘 중에 한 명 클타라는 거야 어 얘기했어 건들지마 우리 노터치야 전혀 아니 근데 밖에서 싸우지마 그냥 아니야 집 앞에 있는데 아예 그럼 너랑 나랑 진행을 못하잖아 그러면 뭐 어 그러면 뭐 그럼 뭐가 문제야 이거 뭐야 이거 paw 안아 아acion 아 邊 주인공 주인공 추인이 사람들 아멘